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스카라 음악동호회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부에서 미더코로나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풀어주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부가 말한 그 마음을 적금도 위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 그리에 공연 버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 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은 또 다소 짜증도 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귀를 막아버리면 되고 여러분들을 기호강을 쓰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오늘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가수를 초청해서 우리 아주 유명한 전국에 이렇게 아쿠디언 기타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늘 이해하시고 박수 많이 치시면서 격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채우세요. 박수부터.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초대가수 유필러 가수를 모셔서 평소에 18번 자기가 애청하는 곡 자기의 곡은 우선 놔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곡 10년옥의 한강부터 첫 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필러 가수에게 말귀를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유필러입니다. 다시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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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